어느 시골에 하루하루의 삶을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녀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난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고 있었지만 이 자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아,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는 그런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는 자신이 커다란 그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의 이 무거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소녀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자매는 소녀는 꿈속에서 세 번씩이나 더 자신의 그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소녀의 요청대로 그녀의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몸이 한결 좀 가볍고 편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가다가 잠시 후에 눈앞에 요단강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에 뒤에 오던 사람들이 등에 쥐었던 큰 십자가를 그 강에다가 툭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그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가진 십자가는 이미 자기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미 작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십자가로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어요 자매는 너무나도 서운한 나머지 강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였어 그냥 엉엉 울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는 그 가운데 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녀의 그 마음 속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큰 소리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야거보소 1장 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움은요 자연재해와 같은 그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삶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또 우리의 교회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물질에 의한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진 그 불이한 부자들에 의해 착취당하여 고난 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야거보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사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착취와 불이익을 주어서 그것을 당하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의 삶에 또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는 그 가난한 자가 신실한 그런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믿음의 성숙이 그 고난을 면제해 주나요? 믿음의 성숙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요 자신이 당한 그 나의 형편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괴롭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쳤던 그 박세관 그 개그맨의 유행어처럼요 가진 자만 좋고 가진 자만 행복한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구부는요 오늘 본문에서 불이한 자들에게 그 착취를 당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전반부를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는요 오늘 말씀에서 야구부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이자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공통적인 그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어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고요 또한 그러한 고난을요 그들은요 아주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그 성경 통독지의 그 본문을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낭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는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보의 경우에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그 삶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뭐 죽긴 하겠어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야구보가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그 고난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 불이한 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또 부당한 그런 착취를 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요 우리 삶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바로 주님의 오신 그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기서 길이 참아라는 그 말은요 느긋한 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보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그 밭에 그 농작물에 그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 열매 맺기까지 아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오늘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른비와 그 늦은 비에 대한 그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이른비와 또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4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른비는요 가을비라고도 해요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바로 10월 말과 11월 초에 내리는 그 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추수를 하기 직전인 3월과 4월에 내리는 그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겨우 두세 달 동안 내리는 두 번의 그런 비로 1년에 더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매일 아침에 올라온 그 안개로 인하여 생기는 그 이슬 이슬 같은 걸로 그들의 농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번의 비가 적당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적당한 시기에 이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바로 농사가 잘 되느냐 아니면 흉작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년에 딱 두 번의 우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 그런데 나머지는 다 건기라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 건기가 되면 어때요? 갈라지는 그 땅을 보고 또 타들어가는 그 곡식을 보면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농부의 마음은 아주 속이 탈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농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믿고 의자여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구부는요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인내가 바로 이러한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부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오인들은요 임박한 그 종말론을 믿어서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믿었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세대가 지났지만 주님의 그 강림은 여전히 임박해 있고 곧 주님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올바로 잡혀올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강림은요 아무리 그 농부가 수학 시기를 그냥 당기고 싶어서 당기고 싶다고 해서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강림의 날은 인간의 힘과 어떤 방법으로도 앞당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자신의 생각과 같이 오지 않고 좀 생각 가운데 좀 더디 오는 것 같다 생각하더라도 전혀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저 조금 더 흘림 떨림 없는 그 견고한 자세로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께서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다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두 번째로요 원망 없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없이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요 쉽게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사업 또는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청했을 때 종종 사람들은요 그 공격의 화살을 밖에 아닌 바로 내부로 돌려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또는 애완동물에게 공격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의 단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단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뭉치고 위로해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선요 평소에 그 단임 목사님이 함께 공부하면서 교회의 그 차세대 리더로서 훈련을 시켰던 그 다섯 가정의 그 젊은 집사들에게 사람들은요 당신네들이 그 단임 목사를 제대로 못 모셨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이 사임하신 거야 나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책임져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추궁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자 이 젊은 집사의 가정은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시무 장로와 또 시무 권사를 중축으로 서로가 그룹을 지어서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자신들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들의 싸움은요 서로가 이 교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갖고자 했던 그 싸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질누르기 위해서 아주 거침없는 그런 원망과 거친 말들을 상대방에게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야구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원망은요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요 앞으로 딱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희망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자포자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중얼거리 또한 자신을 피팍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원한의 불평 또는 자신보다 좀 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질투에서 나오는 그 불평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언하다가요 다 죽고 다 멸망하여서 결국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은 그 마음이 가득 찬 것은 온통 원망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가난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더 크고 힘이 세 보인다고 원망하였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구부는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남을 원망하게 되면 야구부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한 죄 즉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을 판단을 범하는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였던 그 선지자들과 또한 요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보인 바로 인내본을 배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 있고요 또 엘리사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독하는 것을 나온 최근에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도 있고 또한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 밖의 여러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그냥 핍박과 멸실밖에 없었어요 다음으로 요버는 어때요? 요버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의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동양이 가장 부자였던 이 요버는요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그 사랑한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저기 요버 자신은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그냥 그 종기가 났어요 그 질그리 조각 있잖아요 날카롭고 거친 그 조각으로 그 종기를 딱 막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는요 요버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요버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한 후에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우리 생각에 어떻겠어요? 선지자들과 요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이 선지자들과 요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도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의와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축복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버의 경우는 어때요?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바로 두 배의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구부는 요버에 당했던 그 극심한 그 실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축복처럼요 비록 현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욕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그 진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성도들에게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비하시고 국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비와 국룰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은 어떻습니까? 원망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원망은 어때요? 원망은요 마치 전염병처럼요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이한 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원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한 자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그 극룰이 그들에게 이만 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없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인내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서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원래는 성경에서는요 어떤 신성 모독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그런 진실하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놓고 나서요 하나님을 놓고 나는 정말 맹세해 정말이야 믿어줘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맹세해 라는 말 또한 하나님께 맹세해 나는 다시는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들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31장 50절에 나오는 바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에서 그러했고요 사문의상 20장 13절에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했던 그 약속에서 이런 맹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요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사는 그 그리스인들이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박해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거짓 맹세에 대해서 야곱은 중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그 그리스인들은요 말과 행동으로 그 그리스인을 부인하라라는 그 극도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인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그 평안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다시 예수님께 대한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의 많은 그리스인 중에서는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스인이 아니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교회에 와서는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부는 이런 행동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니 이제 좀 그만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당하는 이 고난의 짐을 덜어준다면 앞으로 제가 이 일도 하고요 저 일도 하겠어요 하면서 결국은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들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야구부는요 야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런 짓 좀 하지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게 19 그냥 22절에 나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행위는요 결국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부는요 잠시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그 구찬말을 늘어놓지 말고 그냥 좀 진실하게 좀 정직하게 예 또는 아니요로 간결하게 대답해서 좀 정제함을 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그 약속을 하고 미사 억울을 사용해서 거짓맹세하고 거짓 고백을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정제받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내 모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한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 증세를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주위의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끈기와 노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한 뒤에 미국 최초로 사선을 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위대한 음악가죠 슈베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서 자기 피아노를 한 대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리고 31세라는 젊은 나이로 그건 죽었지만 그는 아베 마리와 같은 주옥 같은 명곡을 남겨 후세에 길이 남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어때요? 레이건 대통령은 방송인이었지만 일이 잘 안 풀려서 기상캐스트도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다가 아나운서로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영화 배우까지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실패했지만 후에 그는 정치계로 들어와서 성공한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 밖에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역사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극복하지 못할 그런 험난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의 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특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찰스 스민들 목사님은 네 가지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두 번째로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세 번째로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네 번째로 현재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 우리는요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지 또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과 부당함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야구부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참고 마음을 굳게 먹고 원안을 품지 말고 어떤 그 상황으로 또 벗어나려는 그 책략을 꾸미면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